아 몸불 무슨 불이야? 무슨 불이야? 무슨 불이야? 무슨 불이야? 김대리, 김대리 커피 사오라니까 뭐하고 있는거야? 빨리 사와. 다 커피 기다리고 있어 저 아닌데요? 조지아 오리지널로 빨리 열게 저 아닌데요? 안일이 더워 죽겠는데 빨리 어디 팀이신데요? 아 똑같은 팀이지 어디 팀이야 빨리 저기 법카로 긁으면 돼 알았죠? 박 대리님 여기 오셨네 소비상 내일 새벽 등산 뭘 누구에요? 내일 오이 80개랑 조지아 커피 오리지널로 80개 사 들고 5시에 청계산 입구까지 오시면 돼요 어느 업체세요? 샘플 내일 5시까지 늦으면 안돼요 절대 오이 80개, 조지아 커피 80개 오이 80개 오이 80개 오이 80개 오이 80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머리 뭐하고 있는거에요? 약간 대한민국의 미래에요 누구세요? 지나가던 스님입니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스님들 혹시 불 한 잔만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여기 앉으세요 아 웃겨 여기 물 한 잔입니다 혹시 얼음 좀 있습니까? 얼음 넣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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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훔쳤어요 빨리 잡아요 아니 무슨 논리에요? 지갑 거기에 있던거 빨리 도망가서 가잖아요 빨리 하여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근데 저분이 스님이 훔치셨다고 뭐를 지금 지갑 위에 있던거 지갑에 있는걸 훔치셨다고 하셨는데 저분이 아니 저기에 있는 네모난거 가져왔어요 빨리 봐봐요 내가 봤는데 highness 저사람하고 같이 쓸데없습니다 아니 제가 봤거든요. 스님이 일단 시계 먼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지갑에 있는 돈 빼신 거 왜 생산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요. 그 지갑에 돈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요. 지갑에 돈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그거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니 그렇게 떳떳하시면 지갑이랑 주머니 보세요. 그래요. 아 건들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당신 진짜 스님 맞어? 스님 맞습니다. 돈, 돈. 건들지 말라고 분명히. 당신 진짜 스님 맞어? 아니요? 아니네. 스님이 아니네. 머리털이 왜 있어 스님이.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요새도 이런 몰래카메라에 당하는 흑우 있습니까? 그 흑우가 누군데요? 저기 계신 분 같은데. 저분이 그 흑우입니까? 그 분 같은데. 혹시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지도 좀 빼주시겠습니까? 이거 친구가 어때요? 뭐야? 괜찮습니다. 이거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싫어한 거 아닌데? 이거 뭐야? 이 친구가 여기에 뭘 묻힌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거 지도를 왜 여기다 두셔? 2차 치킨! 3번 3번 3번! 엄마! 오수수! 명성시리! 어머 깜짝아! 팬미팅! 저기요. 저기요. 차 좀 좀 찾아주실래요? 네? 몇 번, 몇 번이에요? 3118 검은 색깔이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왼쪽이.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제가 탈락. 운전차로 타야 되는데. 어느 쪽이에요? 뒤로도 하실 수 있어요. 운전을 하세요.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해요. 조금은 해요. 감으로 내가. 안 떼게요. 아 근데 진짜 위험하다. 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아 가세요. 오! 그래도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괜찮지 않아요? 며칠 미세먼지 엄청 심했잖아요 지금 많이 괜찮아진거 이 정도면 마스크 안쓰고 다니셨네요 네?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 저기 저 어디서 볼까요? 저 지금 외돔 쪽이에요 혹시 극한직업 봤어요? 극한직업 봤어요 영화? 혹시 보러가실 생각 없으세요? 네 끝나고 제가 밥수 마시는 거 살 수 있는데 가시죠 그냥 네 안 바쁘시면 네 근데요 잠깐만요 사장님 네 뭐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